화리냐, 일본의 화리냐의 전투입니다. 전투 시작! 병사수는 120명, 그리고 갑사는 360명입니다. 화이팅! 병사수는 2명이자 1명을, 우리가 재료가 곁에 띄는다. 아 으 으 벌써부터 화를 쏘기 시작하는 위에 갑사들 공습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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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보라살 전환 자 이제 화를 쏘기 시작합니다 자 정확도가 아주 그냥 개판이네요 그에 비해 차후 갑사 아 갑사부대 백발백죽입니다 역시나 조선갑사의 승리 자막 부사원 13명이네요 흘레